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.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팔려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극심해지고 집값은 해마다 급등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집살 능력이 미달하고 있습니다. 미 전역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은 올 1월 기준 83만 3천 채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월의 140만 채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급감한 것입니다. 팔려는 주택 한 채당 경쟁률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4대 1에서 지금은 무려 65대 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. 중산층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은 현재 매물이 25만 채에 그치고 있다고 전미부동산협회가 밝혔습니다. 팬데믹 이전에는 이 소득계층에서 살 수 있던 매물이 65만 6천 채에 달했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한 해에 20%, 2년 동안은 35%나 급등해 있습니다. 미 전역에서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2020년 여름 25만 4천 달러였다가 지금은 32만 6천 달러로 7만 5천 달러 비싸졌습니다.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1년 전 2.73에서 현재는 3.9위로 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. 게다가 500대 대도시들에서는 평균 주택 비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흔해지고 있습니다. 더욱이 모기지 없이 올 캐시로 집을 사겠다는 오퍼 비율이 2020년 25%에서 2021년에는 30%로 늘어났으며 플로리다 웨스트 판비치 등 부촌에서는 올 캐시 오퍼가 50%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산층은 되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 시대를 막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중산층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은커녕 급등하는 렌트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.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.